만들어보자. 만들어봅시다. 처음에 아벤쿠에 만들었을 때 고기가 필요해요. 고기 먼저 넣고. 생선, 씻어서. 스모크 생선이에요. 구운 생선. 맥이. 이거 이렇게. 잠깐만 잘라야 돼. 진짜 딱딱하구나. 스모크 핏이야. 무슨 말이에요? 스모크 핏. 훈제, 훈제. 훈제야, 훈제야. 영어 공부한다고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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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어떡해. 아우, 남사 좋다. 잘 구워줬어, 생선. 한국맥이. 간혜름 뭐였더라? 어떡해. 까먹었네, 간혜름. 하하하하. 생각 안 나니까. 아쉽다. 매치 넣었을 때, 국물 더 맛있고, 더 뭐지? 골죽하게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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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하러 보면, 이런 거 다 나와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원래 믹서기를 안 쓰고 그냥 저렇게 이렇게 하나 봐요? 이거 미사기 쓰면 제대로 맛이 안 와. 저는 이런 거 더 좋아해요. 아, 또 저런 맛이 있어요. 상가 넣고. 하고 이렇게 부어요. 양파 넣고. 이제 아벤코인 페스트 물속에서 불어넣어야 돼요. 이거 진짜 아벤코인 아베. 아, 저게 팜 넣어지구나. 팜 넣. 팜 넣 페스트. 이 나부에서 이렇게 나와요. 저거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한국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너무 어려워요. 약간 된장처럼 생기기도 했다, 이거. 맞아요. 진짜 우리 된장 풀듯이 그렇게 넣었네요. 네네네. 보면 한국랑 간에 약간 비슷한 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고추. 동체로 이렇게. 우와.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우리 집에 가나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시 번지네. 다시 팜 쏙 가렸어. 아. 오. 이거 마늘 초. 생마늘 또 넣어요. 간에서 마늘, 양파, 생강.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재료예요. 우리는 생고 안 먹어. 다 유리 안에 들어가요. 토마토도 생고 안 먹어요. 무조건. 음식 만들었을 때 들어가요. 우리나라 토마토 약간 쉬어. 쉬어요. 무조건 유리를 해야 돼요. 다시 구워 넣어요. 아, 근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아니, 조나단. 콩고에서도 이런 보양식 먹어봤어요? 형,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맞네. 어릴 때 왔죠? 이곳을 해줬을 때 와가지고. 그때 보양이 한 단어도 몰랐어요. 전화단이 아마 아프리카로 유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내주시면. 나중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꼭 가고 싶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자, 아벤꽤. 완성됐어요. 향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이 방에서 침 나고. 나도 침 나왔어요, 지금. 네, 먹어 보고 싶다. 네, 아주 팔이들. 한번 더 먹고. 음, 굿. 에이 데이. 우리나라만 에이 데이. 에이 데이. 에이 데이. 맛있어요. 일단 아벤꽈 완성되니까 무척 만들어보자. 약간 톡처럼. 민조엔미 톡. 어머 근데 신기하다. 주먹밥을 저렇게 만들어요. 완전 떡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롤 해줘야 돼요. 많이 해봤어요. 어머 많이 해봤다. 저 위에다가 김만 뿌리면 되는데. 이렇게 끝. 에모투어 끝. 완성됐어요. 에모투어. 어머 너무 어울린다. 그러게요.